와 오늘은 안개도 없네. 이런 날 진짜 드물다. 너무 예쁘다. 오늘 파머스 마켓 한다. 오늘은 좀 수영하고 놀기 좋겠다. 저 아파트 좀 너무 못생겼다. 쟤 물개 같아. 너무 귀엽다. 여기서 수영하나 봐. 귀여워. 여기 두 마리나 있어. 그럼 여기서 수영하면 물개랑 수영할 수 있는 거구나. 귀여워라. 되게 수영 잘한다. 히크 쉐이크 하나 때릴까? 이내 나오셔서. 귀여워. 귀여워. 봉 봉. 귀여워. 와 진짜 크다. 귀여워. 쟤 가운데가 진짜 크다. 왕뚱땡이네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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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이 감자 튀김이 진짜 맛있어 그걸로 엄청 오랜만이었다 아 맛있겠다 이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치킨이 더 맛있는 거네 정말 레몬, 오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맛있어 아 사람 진짜 많다 잘해 우와 젤라또 쿡 클래스가 있어 우와 돌아가는 것도 있어 신기하다 어 쟤 멈췄어 돌아가다가 빵 같은 것도 파네 되게 빵 같은 것도 많이 판다 오오 난 캔탈로비랑 스트라벨인데 어때? 어때? 맛있기는 한데 나는? 4.9에 4.9점에 별나는? 좋은데? 수영복 파티 수영복 파티 같은 건가 봐 아무도 없네 저녁엔 처음 와본다 햇빛 수영복 파티 수영복 파티 수영복 파티 라자냐 도 있네? 그렇죠 나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니까 저번에 먹은 것 같긴 하다. 맛있었던 것 같아. 맛있게 드세요. 기록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. 내가 부연지 궁금하다. 피자맛이 어떨지. 맛있어는 보이는데? 실제로 어떨지는 먹어봐야겠네. 빵집에서 여자보는 공유가 맛있어, 그치? 사쿠 먹으러. 맛있어. 쌀쌀. 맛있겠다. 맛있어. 피시를 맨 처음에 먹을게. 맛있다. 여기 사쿠 맛집이네. 맛있어. 하와이도 먹었어? 이제 하와이도 피시를 타고 먹었어? 들어갔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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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역시 사람이 많고. 무슨 맛 먹을 거야? 무슨 맛 먹지? 고베에 코코 그때 되게 맛있는데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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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자두 맛이랑 복숭아 맛. 쿠annon 안 먹지? 잠이 Settings.